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의정충돌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직업이 다양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료계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전문가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전문인들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뭔가 좀 이렇게 지적으로 겸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분들 대놓고 반대를 하는 데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인의 영역을 존중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30년 전에 검사하던 사람이 나와 가지고 완전히 깡거리 2천 명에서 한 명도 양보를 못하겠다. 그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오만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완장 찼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이렇게 뭉개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가를 자기들은 안 아플 겁니까 오늘 이 이진영 칼럼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실 몇 분의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애플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요즘은 합리적인 국가개발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의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위 1%의 성적으로 진학한 의사들한테 그냥 2천 명 까라고 까라고 하면 납득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의사 존재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험생 20만 시대에 상위 1%의 2배가 넘는 5천 명을 뽑아서 도대체 뭘 먹고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수험생 100만 명 시대에 3천 명 뽑아도 나머지 1%가 산업교로 가서 반도체 자동차 케이팝을 만들어 국민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어떻게 서울법대에 기어들어갔는지 미스터리입니다. 이 부분은 놓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수험생 100만 명 시대에 상위 1%의 의대를 가고 나머지가 산업교를 가가지고 반도체 자동차를 가지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수험생이 5분의 1로 줄어드는데 상위 1%는 2배가 넘는 5천 명의 의료들 의과대국을 빠지게 되면 이공계가 얼마나 초토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조차도 국가 지도자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딱한 겁니까 이공계는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게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의 이런 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워두고 미칠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한국은 겨울이 있고 한국은 항상 뗄감을 사야 되고 한국은 외화를 가득해서 먹고 사는 교육국가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땅 파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영일만 가스전 개발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처럼 여러분들 더운 나라도 아니고 사계절이 있고 뗄감을 사서 여러분들 영위해야 되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겁니다.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수출. 수출 못하면 의약품을 해외에나 있는 교포들이 보내줘야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겁니다. 오늘 이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100만 명이 있을 때 상위 인력들이 의로드계를 가고 나머지 인력들이 서울공대 카이스터나 포항공대를 가 가지고 이 나라 산업계가 지금 연기가 됐는데 5분위를 쭈그러드는 상태에서 상위 2% 정도가 그쪽을 빠지게 되면 누가 여러분 속 지우고 양 지우고 개 키울 거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시각도 없는 사람이 나라 일을 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힘든 겁니다. 전문가와 대학 교수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으로 정부 정책에 동조도 하고 때론 저항하기도 합니다. 인맛에 맞는 동조는 받아들이고 저항은 배척하는 행위는 정부의 독선이고 결국 나라의 미래를 좁먹는 행동입니다. 전문가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시 배척하지 마시고 토론회 장으로 나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설득하고 아니면 설득당하는 것이 올바른 리더입니다. 설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근거가 없습니까? 윤 대통령이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토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 대통령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OECD 평균 인구 천명당 숫자가 줄다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수의견에 반해가 왜 이런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까라면 까라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그리고 부작용에 어마어마하게 큰 여름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왜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의사들이 왜 이 난리를 치는지에 대해 언론이답게 명확한 통찰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 백년지대계에 해당하는 의로계를 정부가 완전히 망쳐놓고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언론마저 바로잡는 데 동참하고 있지 않음에 후대의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두렵지 않습니까? 언론이 죽은 거죠. 정론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대세에 추종해 가지고 글 쓰는 사람들이 전부지 매일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발간되는 대부분의 시민들을 꼼꼼히 읽지만 정말 언론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정론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왜 의대 정원의 비협조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OECD의 건강보험세율이 12에서 16% 정도 됩니다. 근보 재정이 확보되어 있고 충분히 숫가를 제공합니다. OECD의 의사들은 공무원이라 실적을 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환자를 조금만 보면 됩니다. 일 많이 안 합니다. 의대 정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같은 거라고는 타격도 없습니다. 연봉은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건강보험료가 7% 세율의 바닷건 숫가입니다. 바닷건 숫가니까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환자를 많이 보고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세율과 끈값 숫값을 감수한 대가로 의대 정원을 막은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의료수가는 많이 올릴 수가 없고 의료수가는 낮고 수지는 맞춰야 됩니까 의료 횟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은 의료수가 낮고 의료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러면서 의사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의료비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없다고 봅시다. 제가 이렇게 한 달간 나라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리석으면 그냥 고생합니다. 딴 거 없어요. 어리석고 무식하면 그냥 비용 치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비용 치료지 않도록 여러분들 누군가 경고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출구는 없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의로 가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카오스 혼란밖에 없습니다. 탐욕스러운 국민들과 한탕주의 포퓰리즘에 빠진 파시스 대통령이 만나서 만들어낸 카오스 세상입니다. 아마추어 윤 씨가 제대로 대형사고를 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말입니까 잘 모르는 분야 여러분들 이렇게 대형사고를 친 겁니다. 참 뭐 저는 정부의 책임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일방적 방법이 문제이고 의사 정원들의 개선 상황 사전에 충분히 해비해서 시행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입니다. 밀어붙여서 안 되면 검찰을 동원하고 여당은 이에 발벗고 나서고 정부의 수준이 국민만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 낮은 겁니다. 지금 관료들 이렇게 보면 푸르스름한 병풍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제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저희 인간들이 뭘 실상을 지금 잘 알겠냐 그냥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대통령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인간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병풍처럼 그 색깔도 푸르스름한 책달도 있고 나와가지고 얼굴에는 뭡니까 잔뜩 뭐죠 세월의 흔적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가운데 직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야기죠. 다 생계 유지하게 해서 입 다물고 대통령이 하명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뭡니까 열심히 주장하고 떠들고 아무튼간에 자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